윈스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체입니다. 윈스는 2023년 12월 2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26% 하락한 1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대비 약 0.1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2월 9일 만 6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26일 만 1,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2월 13일 12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5월 12일 2,95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윈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4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18일 가장 많은 4,340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28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16%에서 약 5.5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1월 16일 약 5.8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월 2일 약 3.1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113억원이며 2015년 648억 대비 약 71.6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59억원으로 2015년 80억 대비 약 223.4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3.29%입니다. 순이익은 약 227억원으로 2015년 102억 대비 약 121.8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0.41%입니다. 윈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4배이며 지난 2015년 11.0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2.8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1배이며 지난 2015년 1.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9%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1.11%, ROE는 12.35%입니다. 윈스의 시가총액은 1681억 722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52위, 코스닥 종목 기준 508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준 10위입니다. 매출액은 1113억 42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01위, 코스닥 종목 기준 604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준 2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59억 29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1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13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준 8위입니다. 순이익은 227억 2,1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95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준 9위입니다. 지난 2년간 윈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5월 4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